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캠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캠핑을 즐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캠핑 다니시다 보면 보통 이제 백패커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차량에 간단한 세팅을 가지고 캠핑하는 게 일사이고 자기만의 스타일 혹은 가족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세팅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간편함 그리고 좀 더 신속함을 원해서 점점 고급화되기도 하지만 루프탑 텐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캠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거 루프탑 텐트를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게시된 이 카페 게시기를 보면은 경미한 튜닝 60kg 중량 제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 게시기를 보면서 경미한 튜닝은 이 튜닝 아이템의 총합이 60kg 중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튜닝 아이템을 이거저거 합치면 60kg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내용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더니 중량 제한으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기발하게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해결 방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 이 글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지만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여기 자료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은 전조등이나 보조발반 등 21건에 대한 튜닝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거나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하나가 24번 헬롯 루프탑 텐트와 어닝 캠핑시 그늘막 용도라고 해서 이 부분 24번에서 25번까지 여기 보면 기존에도 승인 면제였고 앞으로도 규제 완화되는 거니까 차량의 폭이나 너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거를 몇 킬로짜리 달하라 50킬로짜리만 허용을 한다 아니면 100킬로짜리는 100킬로까지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루프탑 텐트 다 아무거나 사도 되겠구나라고 샀다가 60킬로그램 중량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루프탑 텐트 하나만 해도 60킬로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가로바라든지 아니면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금방 80킬로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검사 통과가 불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차는 조금 딜레이가 있어도 연식이 있는 차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핑업트럭은 연식과 상관없이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튜닝되어 있던 그 제품들을 모두 탈거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탈거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업체에 가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리프트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뗐다 붙였다 하는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업체만 논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 버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로발 장착하고 루프탑 텐트를 장착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픽업트럭처럼 적재함 쪽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브라켓과 텐트 무게만 합쳐도 100km가 금방 넘어가는 업체가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60km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엑스턴 스포츠나 아니면 4인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체 커버를 많이 하거든요. 쌍용자동차에서도 하체 보호 커버를 팔기도 하잖아요. 그거 뭐 이거저거 하면은 금방 30, 40km 넘어가 버리거든요. 30, 40km가 뭐예요? 조금 두꺼운 거 애프터마켓 거 쓰면은 하체 커버리만 해도 100km가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중량 초과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미한 튜닝 중에 하나인 루프 박스를 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경미한 튜닝으로 해가지고 튜닝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 이걸로 무게로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지금 루프탑 텐트 업체들 알기 모르게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기존의 루프탑 텐트를 수입해서 팔던 사람들도 재고가 있는데도 이 이슈가 터져버리면 팔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사려고 계획했던 소비자들도 이 뉴스를 알게 되면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중고 제품도 활성화되기 어려워질 뿐더러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수입했던 업체들도 재고로 쌓이다가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쓰레기가 돼버릴 판입니다. 이런 행정 처리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지지 못했는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울리어 계좌 받기로 업체들은 루계 자체를 구조변경 해달라고 아마 어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0kg 제한을 걸어놓고선 그 두 배까지 허용해 주겠다 120kg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120kg까지 허용해 줘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커버리면 100kg 넘어가지 루프탑 텐트나 그런 각종 브라켓들 한 100kg 돼버리면 그냥 120kg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량화 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템별로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된다. 어느 거는 튜닝 용품 무게에 포함되고 어느 거는 튜닝 용품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당 1인에 65kg 5인승은 325kg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두 명이 탄다고 하면 130kg인데 나머지 195kg는 허용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적재함이 400kg까지 허용이 됩니다. 물론 타는 조금 더 무게가 더 나가지만 그러면 이 적재함에 100kg을 적재하고 텐트와 액세서리를 200kg으로 한다면 적재함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것도 불법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총 중량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차가 2. 몇 톤이더라? 2톤 정도라고 봤을 때 400kg 적재 중량이었죠. 그 다음에 승차등은 325kg가 이거 있죠. 이 거의 3톤에 가까운 무게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슈가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차량 총 중량에서 60kg 초과를 얘기하는 거면 말도 안 되거니와 튜닝 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나오는 차 자체만 타무다니지 아무것도 달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일개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봤자 이런 이슈를 알리는 것밖에 못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프탑 텐트 판매자나 캠핑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국토교통부나 도로교통공단에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루프탑 텐트에서 자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캠핑을 즐기고 왔는데 루프탑 텐트뿐만이 아니라 롤바, 커버, 아니면 하체 커버 휴, 그리고 튜닝 제품들 뭐 이런 것들 다 규제해버린다고 하면은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만 다 피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거나 튜닝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이슈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 좀 더 꼼꼼하게 루프탑 텐트 판매자분들과 상의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현재 루프탑 텐트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셔서 해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루프탑 텐트는 한번 고민해봤는데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것 같은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이 이슈 지켜보면서 알려드릴 소식이 있으면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루프탑 텐트 사용하시거나 사용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이 영상 퍼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